그럼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조금 괜찮을만한 종목 좀 봤는데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에요. 신세계 INC인데 IT 서비스 플랫폼 운용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신세계 거를 당연히 담당하겠죠. 신세계 로비 디지털 수의 전환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. 또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. 대부분 지금 IT 하는 것이 롯데정보나 신세계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기차 쪽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.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전기차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전기차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매수가는 18만원 제시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23만원 손주의가는 15만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 좀 볼까요? 두 번째 종목은 휴니드라는 종목이에요. 휴니드라는 종목인데 전술통신형 무전기랑 그다음에 지휘통제체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습니다. 편안한 종목 매매하는 게 좋잖아요. 그렇죠? 보잉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력이 인증을 받았어요. 매력 있습니다. 그렇죠?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고요. 자본이 한 1,200억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습니다. 매수가는 7,2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9,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,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 특히 방산 이런 관련된 쪽에서 투각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청목 Gospel 경고 경고 감사합니다.